다음 상담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 당하동 토지 1100제곱미터와 경상남도 사천시 중림동에 토지 약 13000여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망과 현재 가치가 궁금합니다. 라면서 토지에 대한 질문을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는 경기도 파주고요. 하나는 경상남도 사천시입니다. 부지런히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바로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본토지 같은 경우에 파주 당하동 토지입니다. 바로 당하동 토지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운정신도시, 운정신도시 바로 붙어있어요. 바로 붙어있는 토지고 보시는 대로 위쪽으로는 지금 1호선 정의중앙선 금능력과 운정력이 지금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대각선 소남측으로는 GTX A노선의 운정력이 들어가는 보시는 대로 운정신도시에 붙어있는 토지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토지에 그러면 개별 상황 볼까요? 지목이 답이고요. 답이고 1110제곱미터입니다. 약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한 330평도 나오죠. 본토지 같은 경우에도 개별용시지가가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약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단은 세금을 많이 내는 토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과 자연 녹지가 혼재되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도로가 현재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대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답을 대지로 어떻게 전환시켜서 가치를 상승시키느냐에 대한 어떤 관건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우리 시청자께서 평당 113만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공시지가 수준에서 지금 매입을 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보시는 대로 지금 3억 8천만원 정도에 거래를 하셔서 본토지를 매수를 하셨고요. 새로 한 명 가. 토지 볼까요? 새로 한 명 가고 본토지 좀 보겠습니다. 토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시청자 분께서 의뢰하신 답입니다. 주변을 볼까요?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건물들이 건너편 쪽에 대지가 쭉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본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면적이 이 지금 노란색 주황색 집부터 이 하얀색 집까지 이 정도까지 지금 3체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지금 대지가 약 2010, 대지가 본 실거래가를 봤을 경우에 303만원까지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 지목 다배, 자연 녹지 500m 이내 200만원대 언저리부터 30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본토지의 현재 가치고요. 제가 볼 때는 본토지를 다배에서 대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든가 두 번째는 본토지에 있어서 매도를 시도하시는데 매도를 어떻게 시도하시냐 토지의 평수가 나오다 보니까 건너편 쪽에 건물이 3종류에 들어갈 수 있는 3개로 분할을 시키면서 매도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덤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토지, 파주지 토지의 전망과 현 시세를 전망해드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토지 같은 경우에 파주, 사천이죠. 사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남의 바닷가 쪽에 있는 토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임야고요. 42,942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한다면 13,000평공 나온다. 개봉시가가 13,320원으로서 9평수 환산한다고 하기는 4,300원꼴. 보시는 대로 자연 녹지의 준보증산지고 본토지의 도도는 없어 보입니다. 보시는 대로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가 없고요. 지금 12,999평 도로는 맹지고 급경사의 토지인데 지금 본토지를 매입하신 금액이 4,300만 원. 약 3,300원꼴에 산 거예요. 현재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사셨어요. 그만큼 저가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토지지만 저가에 잘 매수하신 토지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 본토지 인근에 지금 임도가 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임도를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토지들이 나름 개발행위 아닌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서류 공부상의 어떤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을 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본토지를 그냥 놔두지만 마시고 놔두지 말고 인근에 있는 소유자들을 한번 찾아가셔서 어떻게 진행을 할 텐데 한번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도 본토지의 가치를 저렴하게 구입하셨지만 추후에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파주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거나 아니면 분할을 해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체크해드렸고 사천시의 토지에 대해서도 좀 인근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 가시면서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